안녕하세요. 교회진흥원입니다. 이제 2023년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4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드디어 왔습니다. 교회진흥원에서는 다음 세대 교육에 헌신하시는 많은 교사님들과 사역자님들을 격려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을 새롭게 하여 더욱 힘차게 다음 세대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4년 신년교사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남중앙침례교회 왕심리성전에서 개최되는 2024년 신년교사 콘퍼런스에 다음 세대 사역자님들과 교사님들을 초청합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교사여 소명에 응답하라 라는 주제로 개최되고요. 우리의 부르심을 재확인하고 열정을 회복하기 위한 오전 오후 특별강의와 지저슬라이트 2-10과 강의 그리고 교사부흥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전 특별강의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차세대 연구소장이신 이수복 소장님이 탁월한 교사는 무엇무엇이 있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고요. 오후 특별강의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신 장유정 교수님이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입니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십니다. 교사부흥회는 은혜드림교회 최인선 목사님이 내 인생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어떠신가요? 강사진만으로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번 콘퍼런스는 주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사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회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2024년 사역에 대한 방향성을 확립하는 귀한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2024년 신년교사 콘퍼런스는 교회진흥원 홈페이지와 총회 공지사항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방법을 간단히 안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교회진흥원을 검색합니다. 이후 홈페이지 메인 배너에 2024 신년교사 콘퍼런스 광고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신청서를 빠짐없이 작성을 하고요. 이후 맨 끝에 있는 제출을 눌러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완료합니다. 등록금을 국민은행 80880104-132937 기독교 한국침예회 교회진흥원으로 입금하신 뒤에 교회사역팀 02-2643-7390으로 전화하셔서 등록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시면 모든 등록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많은 관심과 등록을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진흥원이었고요. 신년교사 콘퍼런스 많은 관심과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